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아지 첫번째 진짜 맛있다 오늘의 강아지 오늘의 강아지 dont you want to eat 음 음 음 음 음 ти 묵지 아음 음 음 아, 오케이 사키스 우후우 헤헤 에? 에? 아! 아! 하아! 에이! 치이토스! 파키스! 하아! 으하하 으 으 으 으 으 으 누구세요 으 으 소음에 초콜릿을 잘라주니당 여보세요? 에이 공사 날진데? 아 선물 보내는데 봤어? 너가 보낸 거야? 어 마침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건 나한테 맡겨주라고 잘 먹게 에이 뭐 같게 대신에 꼴 잘 먹으라고 오케이 빠이 땡큐 흐흐 깻잎 파 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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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잘 먹으면 더 맛있어.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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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참기름 Replacing 계란 마늘 마늘 참기름 mining Indigen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빨간색 치토스랑 파란색 타키스 과자를 이용해서 빨간색, 파란색 음식을 한번 잔뜩 준비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이쪽에서부터 치즈스틱, 치킨, 핫도그, 그리고 반반 치즈버거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 햄버거는 만드는데 진짜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 비빔면이랑 빨간색 핵불닭볶음면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미리 끓여놓으면 면이 너무 부를 것 같아서 제가 먹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 봉씩 끓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토스 핫도그는 치토스 핫도그 고기랑 머스타드 듬뿍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역시 치토스 뿌리니까 짭조름한게 훨씬 맛있어요 햄버거는 탁키스 맛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햄버거가 맛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한입에 놓고기가 힘드네요 약간 이렇게 바베큐 소스 뿌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지 완전히 잘 어울려요 완전히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금 더워서 팔도 열면 시원하게 끓여서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맛있어 비빔면은 제가 찬물에 한 번 헹궈서 엄청 꼬들꼬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Katonia 매콤한 맛 점심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원하다 고춧가루 치즈스틱은 치토스맛이랑 타키스맛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치즈스틱은 먹어보니까 타키스맛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스틱은 먹어보니까 타키스맛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스틱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핵불닭볶음을 맛있게 끓여야겠어요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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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불닭시 매운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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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큰일 났다 치킨 하나만 먹고 마셔볼게요 치킨 치킨 매워지지 않네 매워서 마시지 않 안 느껴져요 너무 매운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근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요